2022년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매순간마다 삶을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느끼는 피해와 권고 가운데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더 나은 길들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본 적이 있는 고향마을에 자주 갔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까지는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그 마을에서는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차례를 지나고 돌아가신 조상의 길에는 꼭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그렇게 낯선 풍경이 아닌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날은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는데 죽은 조상이 그날 와서 그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한밤중, 즉 귀신이 찾아오기 좋은 시간인 밤의 제사를 지내고 마치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대문 역시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항상 열어놓았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꽤 유교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꽤나 번거로운 이 제사를 왜 지내냐는 저의 물음에 대해서 어른들께서 대답하시기를 조상을 잘 모시게 되면 그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들부터 신앙을 하였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참관하는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영혼이 되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소멸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이 세계를 떠들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인간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들이라서 가지 못하는 곳을 가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믿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무당이라 불리는 신접한 자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모시는 신, 즉 죽은 자들의 영혼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기륭화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때로 삶의 고통의 이유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죽은 자의 영혼이 이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신술과 조상숭배입니다. 강신술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의 네크로스와 점을 친다는 뜻의 만테이아라는 두 개의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강신술은 주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화하는 행위를 가리켜 왔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꽤 오래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조상숭배는 죽은 조상을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관습을 말합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이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인 결초보은이라는 말도 죽은 조상이 풀을 묶어서 후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뜻으로써 조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원칙과는 반대되는 유교적인 관습들의 근본에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대단히 큰 아픔이고 상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죽은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어서 특정한 기회나 방법을 통하여 그들과 다시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멸상 28장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신접한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성경절 가운데 사울은 그의 삶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보아에 진쳤을 때에 그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 하나님께 뜻을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멸은 이미 죽었습니다. 가장 곤란한 처지에 빠진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이 앤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그에게 소개하고 사울은 변장을 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 여인에게 사멸을 불러올리라 이야기하고 사멸을 불러올렸을 때에 여인은 그가 사울임을 알게 됩니다. 왕은 두려워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계속하라고 말하고 여인은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멸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멸이 이르되 여왁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왁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왁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왁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왁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무당을 찾아간 사울은 그날 밤 사멸을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심판의 선고를 듣습니다. 내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은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가장 꼰꼰한 가운데 만났던 이 신접한자를 통하여서 사울이 거짓된 영을 만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신접한자와 박수들을 쫓아내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자신의 도움을 얻고자 신접한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원칙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의 삶이 연약한 순간에 다다르면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던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강신술사, 영매, 마법사, 주술사들은 가증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들을 돌로 죽여야 한다고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역시 그 땅에서 신접한자와 박수들을 쫓아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곤고한 순간에 신접한 여일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기 위하여 찾아갔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실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가장 기만적인 존재가 사무엘을 가장하여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위험 가운데 실패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선지자 이 사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선명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말하거나 혼란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들 인간이 죽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들 어쩌면 처음 사단에게서 시작되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던 그 설언이 시간에 시간을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여전한 의심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하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때로 그것에 의지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일입니다. 상실을 맛봤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믿고 싶은 진실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상 가운데에 치명적인 오류들이 숨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자들의 애틋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가 원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쉬운 속임수는 진리의 오류를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탁월한 존재가 나를 사랑했던 존재가 나타나서 만약에 오래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우리에게 믿도록 이야기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들이 삶을 향하여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이러한 강신술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7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또한 종교적인 허위들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로 가득 차 있어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이때를 만난 우리들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월드컵이라는 큰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또 그것을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점술가들을 찾아서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앞선 경기들의 결과를 정확히 맞춘 무속인이 있어서 언론에 주목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흥미있어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재미로 점도 보고 재미로 한번 물어보고 호기심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재미로 그 일들에 다가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은 치명적이고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곁에 너무도 익숙하게 자리잡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멸하였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가장 꽁궁한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가 실패하였던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원칙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흥미로 때로 호기심으로 그곳에 다가가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서만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안의 성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의 위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